영국의 고급 수제 스포츠카 제조업체인 에스턴 마틴이 2015년부터 열중했던 SUV 만들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2015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에스턴 마틴의 첫 SUV의 콘셉트카를 선보였고 하이브리드 전성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버전은 없을 것이라 예고했었습니다. 바로 에스턴 마틴 DBX입니다. 3, 2, 1, 0 유독 V로 시작하는 이름에 집착을 가졌던 에스턴 마틴이 2015년 DBX의 콘셉트카를 모터쇼에서 선보인 후 2018년에 바레카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SUV에 쓰일 이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콘셉트카 출시 당시의 이름인 DBX 그대로 출시되었습니다. 포르쉐도 경영난에 부딪혔지만 SUV인 카이엔으로 되살아났듯이 에스턴 마틴 또한 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에스턴 마틴 DB11에 쓰였던 AMG 4000cc V8 퀸터보 엔진을 사용했으며 구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550마력에 0104.5초 최고속도 291km로 출시되었습니다. 콘셉트카와는 다르게 2도어 쿠페가 아닌 4도어로 디자인되었으며 프론트는 DB 시리즈를 위아래로 늘려놓은 듯한 모습을 사이드와 리어는 벤티지를 위아래로 늘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굉장히 정돈된 모습인데요. 이것저것 엄청나게 버튼이 많은 포르쉐 카이엔과 비교를 한다면 옵션이 많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하네요. 국내 출시가는 2억 4천 8백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비빌만한 동급 차량은 없었고 브랜드급과 차량급을 포함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포르쉐 카이엔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카이엔의 승리인 것이 4천cc VA 트윈터보 엔진을 사용한 카이엔인 터보 쿠페가 1억 7천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DBX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인지도 또한 국내에서는 포르쉐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과연 이 가격으로 국내에서 승부가 될까라는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007을 즐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에스턴 마틴의 기대를 해볼지도 모르겠네요.